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셨건 안 다니셨건 간에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사람의 타락의 시작이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변태인가? 왜 죄 지을 걸 알면서도 그걸 먹도록 놔뒀고 죄를 굳이 지었더니 그걸 또 처벌을 내리고 지옥에 간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다. 진짜 너무 비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보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얘기, 하나님이 죄를 만들지 않았다면 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씌워진 그 누명을 좀 벗겨드리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긴 해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인간이 진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인간은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전 설교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했던 적이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기 원하시는 분은 위에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이 선악과 이야기, 또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텍스트 안에서 얘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에 기반한 것을 마치 논리의 근거이냐 설정을 해두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가지고 논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이 책의 저자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읽을 때도 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직한 마음으로 혹은 좀 정당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사실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적혀있는 팩트를 근거로 해서 논리를 전개해가는 것이 성경의 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함께 최 목사님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래 목적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처벌이나 우리를 못살게 부르거나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겁주시려는 게 처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죠? 바로 피조세계입니다. 이 창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특별히 그 중심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해 주셨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아기 침대도 사고 모빌도 사고 젖병도 사놓고 모든 환경을 준비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이 세상을 인간에게 선물로써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 번 보면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여우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우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지 이 세상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아담에게로 동물들이 나와서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지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을 붙여줬네 작명서 하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잖아요. 야! 이게 좀 우습을 수도 있습니다. 야! 너 정말 호랑이 같구나. 네 이름은 이제부터 호랑이다. 아! 호랑이를 봤는데 그 호랑이라는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세상에 이름을 부여하는 존재 그 존재의 본질을 규정해주는 존재로서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경작하고 지키며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을 수확할 수 있는 존재로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야! 경작하는 거 이거 막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땀을 뻘뻘하고 그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네! 원래 세상 우리는 그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의 이 망가져버린 세상 말고 원래 세상에서 그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가는 존재로 아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곳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땅의 최고 권력자로 사람이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첨가를 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아무 재미도 없는 진짜 지루하고 진짜 따분한 곳 가운데 아담이라는 존재를 그냥 허허볼판에 딱 꽂아두고서 야 저기가 먹을 게 하나 있긴 있거든 근데 그게 선악 거야.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먹지 마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장난감으로 온갖 걸 다 사줬어요. 뽀로로, 주방놀이, 뽀로로, 세탁소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콩순이, 주방 아니면 뭐 시크릿 주즈 다 사줬어요. 다 사줬는데 얘가 가지고 놀라고 준 것 다 놔두고서 부엌에 가가지고 시카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왜 부모에게 시카를 놔뒀냐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모는 이미 모든 것을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다 제시를 해줬고 그러나 그 위험한 것은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마치 선악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가 주는 의미는 조금 더 독특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의미였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 지상의 통치권을 위임받았지만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존중받기를 원하셨고 그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그 존재를 존재되게 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치 제가 저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아무런 통제도 가하지 않아요. 아이는 계속해서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과연 인격적인 관계일까요? 아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 역시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은 곧 하나님과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그 풍성한 먹을 것과 또 동물들과 자연들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었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존중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으로 위임을 받았지만 진짜 주인은 하늘에 계신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나는 사람으로 있겠습니다. 라는 그 인격적인 반응의 표시가 바로 이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나로서 나된 존재로 대우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처음에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유혹을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우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심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루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부터 왜곡이 이뤄집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뱀이 뭐라고 유혹하고 있냐면요 뭐라고 도발하고 있냐면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왜곡하면서 야 너네 하나님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냐 너무 꼰대 같지 않냐 너 다 먹지 말래 어떻게 살아 야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근데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하나님 무서워서 그런 거야 너도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할까 봐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그런 거라니까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치 우아처럼 동화처럼 읽게 되면 이게 마치 굉장히 그냥 아동틱한 그런 동화책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인간이란 존재는 지금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그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인간의 능력이 뛰어났냐면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지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포지셔닝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죄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 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 내가 범죄를 저지른 일도 없고 내가 그렇게 특별히 나쁜 일을 한 적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대단하게 준 것도 아니고 소소한 잘못은 있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나 혼자 한 일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다 사과했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냐 기분 나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행위하는 것 이전에 포지셔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드리고 나는 그분의 모든 사랑을 받는 그리고 또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살아가는 이 관계 이 관계 설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법적인 정의 법적인 정의를 생각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100%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행위하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서 뭔가 죄라는 것이 발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 행위로 드러난 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볼까요 아단과 하와는 이미 그 속에서 포지셔닝이 역전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온 우주의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 선악과가 무슨 백설공주가 먹었던 독사과처럼 어떤 마법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내가 죄를 가지게 되고 무슨 악마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막 내가 몸이 변하고 뭔가 내 영혼의 상태가 변질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어쩌면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그냥 단순한 사과나무 한 그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존중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깨어져 버리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당과 하와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10절 1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반응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피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운 모습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옷을 입었던 입지 않았던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이 신적인 아름다움을 입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당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옳다고 두셨던 그 상태를 틀렸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둘러서 자기 부끄러운 곳을 가렸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네가 벗었다는 것을 알려줬느냐 누가 그것을 틀렸다고 했느냐 나는 한 번도 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너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니 왜 너가 수치스러워하니 나는 너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든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인한 비참입니다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무한한 확신과 아름다움과 왜곡되지 않은 자기 신뢰 속에서 건강한 인간으로 자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르다 하는 것을 그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긴 되었는데 이상한 뒤틀려버린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포지셔닝을 깨어버린 것 하나님을 하나님들에게 모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가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난 나를 믿습니다 난 나신교입니다 난 내가 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진짜로 행복할까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담고 살아갈까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혹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욕망을 쫓아가는 자기 스스로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는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과 동시에 인간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이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피조물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자 한 것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부모도 자식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도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부부관계에서도 연인관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처음 부탁드렸던 것처럼 팩트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의 상상력을 배제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인간이 이 하나님과의 포지션링을 엎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이것은 올바른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죄책을 피하고 하나님께 그 잘못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만 놓고 정직하게 판단해 봅시다 잘못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에 이끌리게 되는 것은 다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단과 하와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임금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양갈래 길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가 잉퇴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차지하려고 했었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포지셔닝에서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 하려고 했구나 아 죄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아 내가 뭔가를 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낸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단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던 진짜 주도권을 가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그 신적인 판단력과 그 아름다운 행위로 온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존재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정당하게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격적인 손을 내밀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손 내미는 자를 탁 친다거나 외면한다거나 야 됐어 이때까지 뭐 하다가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이 감사합니다.